네, 여기 지금 1번으로 기다리고 계신 행운의 사나이를 만나고 있습니다. 언제부터 계셨어요? 어제 저녁 9시부터. 아, 9시부터. 그럼 지금 거의 10시간 넘게 서 계시나요? 네. 손은 괜찮으세요? 네, 너무 추워가지고. 오늘 뭐 1도 같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단단히. 아,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면. 네, 헤딩도 두 겹으로 입고 오고 그랬어요. 아, 그러면은 혹시 성함이 어떻게? 송혜민. 송혜민 씨요? 태민. 태민, 송혜민 씨. 아, 그러면 어떻게 여기 1번에 샷을 하셨나요? 아, 그냥 오게 된 건데. 원래 제 딸 주려고 아이패드 사러 왔어요. 네. 어제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. 아. 갑자기 줄 쓴 게 된 거예요. 그래도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일찌감치 9시에 술자리를 파하고 오셨구나. 아, 그러면 그 오늘 구입하신 제품 아이패드 미니 때문에. 네. 미니 때문에. 그럼 기존의 애플 제품 다른 것도 많이 쓰세요? 원래 일단 직업이 디자이너라서. 네. 일단 애플, 맥뉴는 예전부터 계속 써왔고요. 네. 웬만한 제품 다 있는 거 같아요. 그럼 아이패드도 있으세요? 네. 아이패드도 두 개. 아, 아이패드도 두 개나 있는데 미니를 또 사시는 이유는 아까 따님 때문에. 네. 따님, 따님 이제 약간 작은 게 어울리지 않을까 해가지고. 네. 네. 이거 사주려고. 음.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. 뭐 지금 제품 안에 기다리고 있지만. 그 뭐 발표 행사나 이제 사진이나 리뷰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품에 대해서. 일단은 계속 기사 내용이나 이런 거 보니까. 아이패드 2랑 같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. 일단 뭐 기능상은 별반 차이는 없을 거 같은데. 휴대성에서 일단. 굉장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.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실제로 봐야지 좀. 네. 저도. 알지 않을까.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그러면. 네. 어, 7인치 기기 다른 것도 써보신 적 있으세요? 저는. 네. 모든 디바이스를 좀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. 예. 예전에 나왔던 갤럭시 탭이라든지. 음. 예. 갤럭시 탭 7인치. 네. 7인치도 샀었죠. 아, 그럼 갤럭시 탭 7인치는 어떠셨어요? 아, 그때는 조금 미뤄가지고. 네. 세 달 쓰다가. 바로 팔게 됐고. 근데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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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맹. 애플 제품들은 일단은 다들. 실망을 한 적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. 네. 이번에도 실망은 안 하지 않을까. 라는 생각이. 어. 혹시 뒤에 계신 분이랑은. 간발의 차이로 오신 건 아니신가요? 아. 아. 중국 분으로 오신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그럼 어제 9시쯤에 오셨을 때는 그 뒤로 어제 12시 되기 전에 많이 오셨었나요? 네. 일단은 12시 정도 이제 티켓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. 예. 제가 한 10명. 음, 10분 정도. 새벽 한 5시 되니까 그때부터 좀 많이 할 거예요. 예. 예. 지금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나요? 예. 예. 조금 힘내시고. 떨리네요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아, 근데 어디예요? 아, 저.